여야 법사위원들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노란본투법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거칠게 충돌하며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. 여당 법사위원들은 표결 전 충분한 토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항의했고,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퇴거를 명령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.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지가 먼대라고 말했고, 민주당 의원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. 이후 정 위원장이 곽 의원의 발언을 두고 반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, 곽 의원은 지는 제3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반말이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.